두 번째 순서는 안산 양무리교회의 아주나무 아프리카 워십팀입니다. 2주 외국인으로 구성된 워십팀으로 안산 양무리교회의 김희창 목사님과 송나무 성교사님의 지도로 워십팀을 구성하여 오늘 중경기 노예 찬양제를 더욱 빛내기 위해서 특별히 초대된 아주나무 아프리카 워십팀을 소개합니다. 진행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안산 외국인 교회와 이주민을 위한 하루 찻집을 12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합니다. 올해로 11번째로 진행되는 1일 찻집은 이주 외국인 교회와 사역자들을 격려하며 사랑을 나누기 위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그리스도의 풍성을 나누는 자리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을 위해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소리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목청소 불러도 노래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사명 가지고 뜨겁게 달려가야 해 우리는 춤추는 예배자 되니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리 우리는 춤추는 예배자 되니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나가리 춤추는 예배자 되니 춤추는 예배자 되니 춤으로 생명을 추는 꿈 그 꿈 이제 이뤄져가는 춤 예수 내 중심 불 움직임의 춤 내 춤으로 전하리 내가 생명 주신 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나팔을 불어도 움직이지 않는 소리쳐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목청껏 불러도 노래하지 않는 이 시대를 향한 사명 가지고 뜨겁게 달려가야 해 우리는 춤추는 예배자 되리 주님의 영광에 보좌에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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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에 보좌에 나가리